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근심시켜 드렸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주님의 마음 심정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 근심시켜 드리고 주님의 마음 아프게 했던 죄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을 모셔서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자랑하며 예수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불법한 행실과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줄도 모르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근심하시는 줄도 모르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법한 행실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 것. 주님의 성령을 탄식하게 했던 것. 익숙한 예배 행위에 젖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해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나타나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불순종 불신앙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내 기준이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내 가치관이 무너져야 돼요. 주님의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영적인 기준이 와야 돼요. 주님 보시듯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동자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영적인 관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주께서 창찬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임자하여 주옵소서. 러브라칸 나브라사 카르반나 스키리미니어로스카. 진실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죄를 진실하게 얘기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주의 종부터 용서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탄식하게 했던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 시간 진실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진실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저희들의 불법한 행실과 죄악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주님을 근심시키고. 탄식시켰던 죄를 용서해주세요. 저희들의 불법한 행실과 죄악을 용서해주세요.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이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아내 성령을 모시고. 이제 남은 생에 예수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내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는 뜨겁게 예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소서. 그 치료가 급속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예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싸우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예수 자랑하며 예수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자랑하며 예수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번 부르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남은 생에 예수 증거하며. 예수 생에 태어나며 살게 해주세요. 주여 세번 부르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의 권능 주셔서. 남은 생에 예수 증거하며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여러분 예수 증인으로 쓰임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의 권능 주셔서. 남은 생에 예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토의 생에를 지연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세요.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불같이 마시고. 성령이 폭풍같이 마시도록. 애절하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세례에 성령 충만 주셔서. 예수 증인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토를 증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고 계셔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애절하고 간절하게 방언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러바라칸 러바라사카로반나스키. 세방언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풀릴듯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풀릴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러바라칸 러바라사카로반나스키. 러바라카인ight box. 러바라카인 políticas 좋습니다. 러바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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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 www.yþR.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영적인 가라지들 영적인 쓰레기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어다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어다 그렇지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 주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며 남은 생에 예수 사랑의 주님 예수 사랑에 북 빠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래 각지의 신받도록 역사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래 접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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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두리 되게 하우스에서 라브라 베트남 핫카르band самого 맥애땡 그르버르 카인인 휘바디씩 그르버버 сама 맥애땡 락칸 라버라 하시락 그르버리 카인인 휘바디씩 락칸 라버레 섭가를 그르버버 성령님께 항복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장악하시고 점령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장악하시고 점령하시면 돼요 현심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 저주받은 질병 이 저주받은 원수 불류뽑아 떠나갈지요 저들의 가정에서 불신종 불신앙의 영혼 떠나갈지요 저들의 가정에서 불신종 불신앙의 영혼 떠나갈지요 저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불신종 불신앙의 영혼 떠나갈지요 거역에는 떠나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술장과 방탕의 귀신은 떠나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박을 풀고 떠나갈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성령으로 심지하는 영적인 가라지 영적인 쓰러기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성령의 은사가 불일을 드리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사가 불일을 드리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사가 불일을 드리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천천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은사가 불일을 드리나게 해주세요 전천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기도에 현장으로 받고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기도에 구입방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름 앞에 머릿속에 보여주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지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삶을 사자고 싶어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사자고 싶어요 이 분통 안한다고 기도합시다 이분 동안 안 되기도 합시다. 더 예절하고 간절하게 더 천식으로 부르지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 경험의 은사를 주시고 병붙지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영광의 은사를 주시고 영광의 은사를 주시고 영광의 은사를 주시고 예수 Brahми와 이쪽 열심의 은사의 이 시장님을 주시고 영역의 은사를 주시고 영역의 은사를 주시고 예수 승리의 은사를 주시고 영역 학 승리의 은사가 баб으로 восfront hah needed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이제 예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주세요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제 육신의 증력, 악몽의 증력, 위생의 자랑을 겪는 삶을 잃어놓고 이제는 예수 자랑하며 예수 증가하며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높이마다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들이 기름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즈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날 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날 쳐다 그렇지 뿌리를 뽑아라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지금 당장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 텐데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 결박을 피고 묶음을 피고 떠나갈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텐데 저들의 가정에서 떠나갈 텐데 저들의 가정에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이 불신종 불신앙의 영혼을 떠나갈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텐데 저들의 가정에서 떠나갈 텐데 저들의 가정에서 떠나갈 텐데 불신종의 영혼을 떠나갈 텐데 불신앙의 영혼을 떠나갈 텐데 중독의 영혼을 떠나갈 텐데 알코올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흡연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게임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각가지 저주받은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조울증 지금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거식증은 떠나갈지어다 거식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는 떠나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모든 세포와 조직 속에 들어있는 이 조주받은 원수 지금 나가라. 그렇지 지금 나가야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또아리를 들고 집을 짓고 역사하던 이 조주받은 원수 지금 당장 뿌리를 뽑아 떠나갈지요. 지금 당장 뿌리를 뽑아 떠나갈지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혈관과 심장과 관절과 골수 속에 모든 세포와 조직 속에 역사하는 이 조주받은 원수요. 지금 나가라.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의 절대 권수 앞에 뿌리를 뽑아 떠나갈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영적인 쓰레기들 영적인 가나지들 이 조주받은 미혹의 용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짐티를 강경케 하여 조시옵소서. 저들의 인격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생각을 치료하여 조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의 결박이 풀어질지요. 원망불평이 풀어질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풀어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마음의 참된 평강을 주옵소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각양 좋은 성령의 은사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에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 경험에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에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통변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주님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칠배의 영역으로 주의 종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흐뭇하게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입의 혀처럼 주님께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없이 주의 종들을 쓰시옵소서 언제든지 쓰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날마다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